안녕하세요 양말커플입니다 오빠 이거 우리집에 엄청나는 오리장구야 색깔별로 분홍색은 하나밖에 없네 분홍, 노랑, 보라, 연두 이거 텔레토비 아니야? 보라돌리토비 나나서? 아니야 또는 빨간색이야 일단 이거 세트를 한번 가져가고 세트 도전? 세트 도전 아니 그냥 두 개만 도전하자 자 한번 가보자고 자 그럼 가보자고 근데 엄청 작아 오 잡았다 오잉? 쟤는 못 뽑겠는데? 날라갔어 이게 또 큰 피규어랑 느낌이 다른가봐 왔다 이것도 투터치야? 얘도 던져야될 것 같아 안 던지면 아아! 한 번 발랐다 이런 실수를 그러면 노란색? 노란색? 이게 비닐끼리 붙어있어서 조금씩 빼내야 되나봐 오빠 아우 그러니까 오우 아 아파 1타 2피? 아 흘렀다 이게 생각보다 경사가 조금 있어 오빠 높이가 높네 아 압수 아 잠깐만 근데 또 설마 절로 떨어지진 않겠지? 손이 빠지면 끊지나요? 오오 가자 가자 예에이 하이파이 예에이 예에이 그리고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연두색은 대체 어디 올라간거야? 전 다른 곳이야 다른 곳이야 어 나 이제 집중했어 오 온다 하나 둘 셋 예에이 하이파이 예에이 예에이 저 초록색 구출 한번 해볼까? 아니 힘들 것 같아 그 옆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볼게 아 오오 위험해 아 떨어지면 바로야? 아 아 떨어지면 바로야? 일단 고른색 갑자 자 아 제자리걸음 아씨 고른색 흔드 흔드 우리 지금 연두색이랑 핑크색만 없지 둘 이거 맞을걸? 맞을걸? 한 번만 자 와 강력한데? 됐다 자 들어서 둘 오 오 잡았어 잡았어 아 스타치가 안했다 색깔이 색깔 한번 확인하는거야? 노랑 보로 아 보로 노랑하고 보라야? 보라 초록 뽑아야되네 근데 초록을 뽑으려면 핑크색을 치워야되나봐 맞다 맞다 나이스 가자 가자 탁 오잉 오빠 큰일났다 어디갔어? 이거 못 뽑잖아 이거 안되지 않을까? 내려가지고 걸릴거 같은데 아 아 문도 없네 지석치기 해야지 아 연두색으로 칠까? 어 가져와 아 왜 또 노래 커진거야 노래 지금까지 짜갔는데 가져와 오케이 기분 탓인가? 됐어 오 간다간다 왔어 네 근데 저 핑크색이 문제야 아 오케이 오 오 가자 아 예 오잉 오빠 이게 말이 돼? 야 이거 와 그렇다면 이거 너무 안빠질거 같지 않아? 네 이거 하자 와 어떻게 여기로 두개나 빠지지? 이것도 전략이야 심지어 돈도 안들어가 심지어 돈도 안들어가 그러면 하나를 가져와서 쳐볼거야? 어 하나를 미뤄야돼 일단 갖고와 보라 당첨 오 아우 뭐 무게기로 가네 끌어올렸는데 무게기로 이거 누가 보면 초기 세팅이야 어 자 둘 오케이 잡았다 아 비닐들 비닐끼리 다 뭉쳤지 응 근데 비닐 잡는게 쉽지 않네 오케이 온다 둘 오케이 자 오케이 자 한 두 번만 더 가면 떨어지겠는데 얘가 떨어지면서 핑크색 치면 좋겠다 핑크색 쳐 쳐 오이 오빠 이게 뭐냐고 아 이래도 돼? 와 큰일 났는데 계속 가야겠는데 저기 내려갈 수 없잖아 근데 설마 탑 쌓는거 아니겠지 우리 일단 갖다 놓고 자 이제 마지막 희망이야 응 잠 더 놓고 터치를 위해서 응 잠 더 놓고 간다 간다 아 잠깐 불안해 불안해 설마 얘도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최악이야 오빠 진짜 이런 이런 일은 없어야 돼 갑니다 오빠 대의 인연을 보여줘 안 어울려 오빠 근데 그것만 떨어졌는데 오빠 사람 많아서 하이파이브 못 하겠지 예 예 저거 어떡하지 진짜 못 빠지나 보다 넏 큰일났네 응 데슬뽈인데 에응 어떻게 하게 이거 한번 해보고 짱구로 짱구를 쳐보자 자 이제 세 가지 색깔이 다 모입니다 이게 진짜 웃긴 상황 아니야? 고그라돌이 뜨진 않았고 자 간다 와 오빠 진짜 탑 쌓았어 여기에 짱구 4개 다 있어 이게 뭐야 이게 그거 어떡해? 응? 말이 돼? 집게를 내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정말 계속 쌓으면 어떡하지? 마지막이야 네가 희망이다 왔어 아 아직 와 잠깐만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약간 치면서 오 쳐라 쳐라 일단 하이파이 예이 예이 큰일 났네 이거 여기에 4가지 색깔이 다 모여있어 잠깐만 기도할까? 하나만 쳐줘 쳐줘 아 아 이거 어떡하죠 일단 긴급상황이야 정말 긴급상황이야 들어가 하나만 빼줘 생각해볼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생각해볼까? 지금 햄버거처럼 겹겹이 쌓였어 탑 쌓았어 큰일이네 이게 가져와서 친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만의 생각인가? 우리만의 생각인가? 이건 잡아야 돼 이렇게? 아 집게가 내려가면서 휘었지? 아닌가? 그러면 1분 쪽으로 갈 때 내려야돼 오른쪽으로 갈 때? 아 계속 그렇게 가네 아 이대로 마감하죠 일단 꺼낸거라도 볼까? 하나 둘 셋 넷 오빠 구출 못한 것까지 여덟개야 원래 슬프지만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바이바이 오빠 눈 깜짝할 사이에 4개에서 8개가 됐어 이게 바로 사장님 찬스 찬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 안녕